이 카메라는 스탠드가 자석이군요. 편리해요. 1000다시 피해상도에서 카메라를 작동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명을 완전히 끄면 화질이 어떻게 변할까요? 와! 자동으로 나이트 비전이 켜지는군요. 방금 앱에서 움직임 감지 푸시가 들어왔는데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당시의 동영상이 바로 나오는군요. 이 양반 갑자기 왜 이러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